정성과 신뢰를 기본으로 한 가격 대비 고품질의 프리미엄 스팀 세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게 저희 찻닷고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. 많은 사람들이 예약을 해주시는데요. 때로는 또 힘들 때가 있지만 또 자부심을 갖고 정말 넘들이 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는 게 저희가 앞으로 더 열심히 힘을 내서 할 수 있는 찻닷고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